지역의 이슈를 풀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불리한 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행정체제와 맞지 않은 선거구 조정이라는 목소리가 큰데요.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선거 구도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과 오세광 전국 매일신문국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거구 획정안 파장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어쩐지 민주당의 반발이 큰데요. 인천의 경우 한석이 늘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인천은 아시겠지만 인구가 이미 60만 명을 넘어선 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분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면 민주당 중앙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편파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야 모두 인천시당 여야 모두 겉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종례를 보면 내심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주당을 먼저 살펴보면요. 민주당 인천시당은 중앙당이 워낙 반대하고 있어서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요. 개양, 서구, 갑을, 병 하나가 더 생기면서 실제로 서구 지역은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하나가 더 늘어나는 지역이 청라 지역인데 이 부분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속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논평은 내지 않지만 지금 의뢰, 을 지역, 새로 생겨나는 을 지역에 기존에 갑에 있던 김기웅 의원이 민주당 김기웅 의원이 을 지역으로 출마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갑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에 보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굳이 반대할 입장이 없고요.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라서 양쪽 모두를 이렇게 보면 드러내놓고 환영한다. 이런 의견은 내놓지는 않지만 내심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안이 나올 때마다 늘 논란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을 할 때, 획정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네. 선거구 획정 당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지난해 선거구 평균 인구 20만 3,281명을 토대로 최저 13만 6천여 명, 그리고 최고 27만 3천여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핵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한 조정안 역시 이 같은 기준에 따라서 마련한 것인데요. 부천 민주당이 지금 반발하는 이유 중 강남을 줄이지 않고 왜 하필 부천을 줄이느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같은 조정이 그럴만한 게요. 강남 3구 선거구를 기계적으로 나눠보면요. 각 선거구당 17만 6천 3백 명인데 반해서 부천은 19만 7천 명이 넘습니다. 합리적인 주장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법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어떻게 조정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대체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한석이 줄어드는 게 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강남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두고 왜 부천은 줄였냐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자리라는 것은 새로 생기면 좋잖아요. 또 줄어들면 불만이 생기는 거고 선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선거구가 하나 늘어나면 좋아하겠지만 또 줄어든다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천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13대 때 2개 선거구였습니다. 14대 때는 3개 선거구였고 1996년 15대 때부터 4개 선거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고 왔는데 부천시 인구는 4개 선거구가 되었을 때부터 사실 78만여 명에서 88만여 명까지 갔습니다. 현재는 78만 4천 명인데 선거구를 앞서 지적했다시피 선거구를 핵정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구 기준입니다. 하환 상환이 있는데 부천시의 갑은 현재 14만 5천 명 하환을 넘었고요. 을은 25만 또 병은 23만 정은 15만 4천입니다. 선거구 핵정 기준에서 본다면 부천이 선거구가 줄어들어야 할 전혀 명분이 없습니다. 불모합 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한 개 선거구가 줄어드는 핵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고 4개 선거구를 다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부천의 어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한동식 국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원칙과 합리성이 결여된 어떤 편파적인 걸로 해서 설훈 의원, 김상희 의원, 김경호 의원, 서영석 의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 앞서 지적한 대로 사실 3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4만이 3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부천이 사실 78만 4천 명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의 선거를 줄인다는 것은 누가 어떤 식으로 봐든지 간에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다.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다. 정상적인 핵정안이 아니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에도 이렇게 된다면 지역구에도 변화가 생기는 게 맞는데 어떻게 좀 달라지는 건가요? 사실 부천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광역동 체제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내년부터는 광역동 체제가 아니고 3개 구청이 부활되고 또 일반 동 체제로 전환돼서 22대 총선을 치러지는데요. 선관위도 그동안에 가불 변경이 돼 있다가 원미 가불 선거관리위원회 소사구 오정구 선거관리로 변경되는데 특히 이번 핵정안에 선거구 감석이 이루어질 경우 어떻게 선거구를 조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었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 정당 사무실에서 알려진 이 초안 내용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부천의 지역신문에서 보도가 돼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경제조정 초안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술대로 어떤 신도시 위주 또 구도심 위주에 아니라 신도시와 구도심을 짬뽕시켜놓은 그런 구도로 인구만을 맞춰서 갑 26만 6천, 을 25만 3천, 정 26만 4천 이렇게 3개의 선거구로 나눠서 핵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어떤 핵정안 경제조정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천 시민들은 이 같은 초안에 절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화권이나 지역의 여건들이 전혀 가만되지 않는 엉터리 경제조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부천의 현역 국회의원들도 한석이 줄어들면 정치적인 어떤 셈법들을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사정을 감안했을 때 절대 선거구 한석은 줄어들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도요. 네. 그러면 이제 부천 시민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나요? 이번 핵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핵정안 선거구 줄어드는 문제보다는 선거구의 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천 갑은 신곡동과 부천동이었는데 알려진 초안은 신곡동, 신중동, 오정동. 신중동과 오정동은 완전히 틀립니다. 신중동은 그동안의 부천 을지역 선거구였고 오정동은 부천 정 선거구였는데 이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전혀 생활권과 다른 어떤 경제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거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경제조정이 돼야 된다. 이제 중앙당에서 아마 중앙에서 선거구의 핵정 초안을 마련했을 때 부천시의 광역동 체제, 광역동으로 가지고 아마 인구수를 조정해서 이렇게 분할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부천은 사실은 18년 동안 4개 선거구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개 선거구로 주류하는 핵정 기준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전개특위에서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전개특위가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8명, 정의당 1명이었기 때문에 그중에 거기서 17명 중에서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데 민주당에서 부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선거구 한 개 선거구의 감석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알겠습니다. 현재 부천의 경우 서른, 김경협, 김상희, 다선 중지인 의원들과 서영석, 초선 의원이 있습니다. 획정한 대로 한석이 줄어든다면 지역구별로 유불리를 또 따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앞으로의 판도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부천 지역은 보면 부천 지역은 다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지금 19대 때부터 보면 19, 20, 21대 민주당 의원들이 석권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계 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세라든가 이렇게 좀 볼 때 당연히 또 그대로 민주당이 다 석권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선거구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면서 우리 기존에 있던 3명의, 4명의 현역 의원들 간의 지역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지금 봐서는 판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정치 신인들일 겁니다. 부천에도 정치 신인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가 달라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선거구가 줄어들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선거구의 혁정은 양당의 협상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협상 과정에서 다른 어떤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 또 수용되고 또 부천이 그대로 3석으로 3개 선거구로 줄어든다면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는 당초 4개 선거구의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해왔는데 선거구가 줄어들고 지역이 달라지면 당연히 어느 지역을 택할치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선거구가 자신한테 유리하게 작용할지 세면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선거구의 핵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 신인들한테는 상당히 피해가 가장 클 걸로 보고 있는데 부천의 경우는 아까도 제가 잠시 지적을 했지만 부천의 현역 국회의원들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또 비례대표 의원까지 가세해가지고 현역 국회의원들 5명이서 경쟁 구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 신인들이 많이 거세히 도전하고 있는데 한계 선거구가 줄어들 경우에 자기들끼리 지금 정치 신인들의 도전도 거세인데 만약에 선거구가 줄어든다면 또 현역끼리 붙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지만 사실 부천은 3선 이상의 중진이 서른 의원, 김상희 의원, 김경호 의원이 3선 이상의 중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SM법을 통해서 또 이렇게 경쟁 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또 부천은 서른 의원은 특히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비명계와 친명계가 어떤 구도로 선거 경선에서 싸움이 진행될지는 상당히 관심을 지켜보고 있는데 관심 있게 최근에 지난 8일이죠 김경호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행인 증액형을 받아가지고 사법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혹시 김경호 의원이 불출마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상당히 선거 구도에 또 다른 어떤 구도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역들끼리의 어떤 거센 싸움이 상당히 볼만한 어떤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당이 아닌 부천 지역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이번 획정안 바라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안이 부천의 한계 선거구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국민의힘 당위 위원장들 또 한계 선거구가 줄어들면 자기들이 입지가 자기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후보군들 입장에서는 한계 선거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천을 상동 신도시와 중동 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부천 원미을 같은 경우는 초안대로라면 신중동이 부천 갑으로 빠져나가고요 또 대산동과 소사본동 구도심에 그동안의 부천 병의 지역구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동 신도시 중동 신도시만 있었던 부천 지역에 신도시는 사실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나마 해볼 수 있었는데 이 선거 경계 초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선거구 한계가 줄어든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부천에서 한 석이라도 건지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있다 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에서도 지금 계양구 경계 조정 이야기가 있어요 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서는 당초 서구를 분리하면서 계양적을 뛰어내냐 붙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렇게는 안 됐고요 서구 내에서만 서구가 이미 6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서구 내에서만 조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양은 지금 계양갑 지역이 인구 하한선인 13만 5천여 명이 좀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 획정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는 인구 비리를 맞추려고요 계양을 지역의 계산 일산동 일산동을 계양갑 선거구로 이전하고요 그리고 또 작전서운동을 계양을로 이전하면서 경계 조정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경계 조정을 하더라도 계양 같은 경우는 워낙 민주당 텃밭이고 강세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양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계양구도 민주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경계 조정이 일어나도 크게 판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계양 같은 경우는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문제는 서구, 서구가 지금 어떻게 판세가 전환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더 많거든요 계양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갑, 을병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구도심, 원도심 쪽으로 좀 천성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런시트가 좀 포함되고 있는데 지금 을병은, 을은 지금 청라 1, 2, 3동 그동안 이게 야세가 강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갑에 있던 김기홍 의원이 을로 출마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병 지역은 신동근 의원이 워낙 오랫동안 털을 잡아놨던 지역이라서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 상당히 강시지역이고요 그리고 국민의심에서는 갑 지역에 나름대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갑 지역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원도심 지역에 새롭게 루언시티가 포함되면서 국민의심에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갑 지역은 이행숙 전 행정, 정무부 시장이 지금 출마를 예상하고 있고요 또 강범석 서구청장도 출마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파다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뚜렷한 후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이 선거구, 매번 선거 때마다 이 선거구 획정이 좀 늦어지는 편인데 그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선거구 획정이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또 정치 신인들과 또 우리 유권자들한테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좀 사전 조율이 더딘 건가요? 참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는요 선거의 1년 전인 이미 지난 4월 10일 날 이게 확정이 됐어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8개월이나 지나도록 이 핵정안이 늦춰지는데도 일단 국회에 대한 제재 방안이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밀리고 밀리고 밀리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크게 피해를 당하는 유권자 입장에서 대체 우리 지역에 어떤 인물이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파악도 하기 전에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권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요 또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도 이 선거구 획정이 안 되다 보니 내가 어디를 나가야 될지 결정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신인 정치인들도 정확히 자기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이런 선거가 되는데 이게 매번 총선 때마다 되풀이 되는데 더 우려스러운 건요 지역구의 반발이 지금 거세지 않습니까? 거세다 보니까 이게 누더기 조정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야의 수싸움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선거구를 유리하게 변경하는 이 개리멘더링 매번 이 선거 때마다 이 개리멘더링이 주요하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이 개리멘더링에 의한 선거구 재편 이게 나올까 또 한 번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